아팟 77마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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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출시한 아팟 77마크2는 소니에서 3년만에 선보이는 프리미엄 DSLR 중국기 모델로써 세상에서 가장 많은 79 AF 포인트와 초보석 12연사로 빠른 동체 추적과 정확한 초점을 달성했으며 2430만원세의 초고화질을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알파7S는 작년에 출시한 세계 최초의 풀프레임 미러니스 카메라인 알파7 시리즈의 새로운 모델로써 ISO 409600과 4키 동영상을 지원하는 새로운 고감도를 달성한 알파7 시리즈의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